자, 우리 대중이 놓고 봤었을 때 일단은 굉장히 내 팔자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다 소리가 일단 제일 먼저 나오고 지금 혼자 계세요? 혼자는 아니지만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있다 그래서도 얼굴은 내 가정이 돼가지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환경도 아니다 소리가 나오시고 그리고 지금 3,4년 전부터 시작했어서는 사람 때문에도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일하는 부분에서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팍 뭔가 치고 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가다가 자꾸 끊김이 생기고 가다가 끊김이 생기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리고 사장님 혹시나 지금 한 4,5년 정도 안팎으로 집에 혹시 상을 입었거나 조금 누가 돌아가신다는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네. 이모가 돌아가셨습니다. 네네. 친가. 저거 저거. 외가. 외가에서 상이 났는데 그 이전에 어찌 보면 내 친가 성씨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친가 역시도 굉장히 복잡한 집안인 거라. 네. 맞습니다. 네. 이 집에 놓고 보시게 되면 누가 재가를 하셨든지 아니면 재혼을 하셨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됐었는지 뭐 실제로 그 분이 호적에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맴벽신 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지도 많고 바람도 많다. 소리가 나와. 그래서 본인한테도 어찌 보면 부모님 그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거를 펼친다? 그거에 도움으로 된다라기보다는 일찍이 사실은 타양객체를 나가버리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방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아주 팔자라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체로도 어찌 보면 내가 많이 움직이고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이다. 소리가 나오거든? 네. 좀 그러려고 좀 많이 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내가 발이 묶여 있어서 그렇지 원래는 내 발바닥 땀나게 돌아다녀야 먹고 산단다. 그런데 지금 재작년 8월달, 9월달 지나서부터 지금까지는 사람 때문에도 너무 힘이 들고 네. 맞습니다. 얽히고 석힌 게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어찌 보면 잘못하면 내가 돈을 잃거나 내가 관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돈은 잃었고요. 벌써 잃으셨어요? 네. 잃었습니다. 또 그게... 또 친척, 아까 얘기한 이모한테 그 이모가 사기친 건 아니지만 이모를 통해서 이제는 말이 투자였지 사실은 사기당해가지고 좀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 송사라는 게 관제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경찰서 소송법원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게 진행이 되는 운이 지금 들어와 있어서 지금 그런 돈을 잃고 송사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죽을 맛이 적겠네, 한마디로. 저는 희한하게 어렸을 때부터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아까 얘기하듯이 부모님도 복이 그렇게 있지 않고 빨리 저는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도 안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결혼했는데 와이프도 지금 보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같이 살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그 이모님도 이모님이신데 그 이모님이 배나 이런 게 안 좋으셨어요? 배나 이런 게 안 좋으셨어요? 배나가... 배.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건강에는 많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이 집에 이렇게 이름 있는 병을 짓고 암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름 있는 병을 짓고 가신 양반들도 비치고 네, 많아요. 주로 이제 돌아가신 양반들 보시게 되면 누가 어디에 암이 걸리셨다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 제가 제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술 냄새가 나고 그리고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 친가 자체가 어찌 보면 되게 한량의 가중이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남편으로 타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밖으로 돌아야 되는 게 많고 흥도 많고 그랬던 집안이다 이제 이건데 지금 친가랑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이 별로 없으신 거잖아요. 사장님아. 일단 제일 내 현실판에서 급한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돈부터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금전적인 게 융통이 되고 뭐가 돼야 내가 이거를 놓고 나서 조그맣게라도 내 거를 하든 사장님 직장생활 잘 안 맞아요. 남 밑에 있는 거가. 그런데 내가 타고나게 장사꾼 팔자인 거고 사업가 체질은 아닌 거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다 못해서 이건 예시지만 인테리어 같은 거라도 기술이 있을 것 같으면 내 거다라고 해 놓고 그냥 일인사장처럼 그렇게 움직이시든 조그맣게라도 사람들 꾸려서 움직이시든 그럴 뿐이지 큰 사업해서 벌리고 장사해서 잘 팔고 이런 양반 아니시라고. 그런데 내 현실에 지금 움직이시려고 해도 뭐가 돼도 다 돈인데 일단 그거라도 마련을 해야 해결이 될 것이고 그 이모님 관련된 그 부분은 지금 그걸로 따로 소송을 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없으신 거예요. 그냥 경찰서에 신고만 한 상태입니다. 지금 어쨌든 그런 관제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든 마무리돼서 내가 지금 당장 내 먹고 사는 현실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거를 해결을 짓고 나야 지금 뭐 아내분하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뭐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 이게 계속 모부를 움직이려고 하셨는데 가다가 꺾이는 거는 본인이 아실지는 모르겠어. 나는 이 층과 선산이 자꾸 보이거든요. 산소가. 어? 예. 묘가 지금 제대로 있어요? 예. 묘는 있습니다. 나는 근데 그 묘가 되게 축축하고 모가 훼손된 것처럼 그 묘탈이 보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못 손을 댔다든지 그런 상태로 방치가 되고 누구는 여기 계시고 누구는 저기 계시고 이제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산에 탈이 있다. 산소에 바람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장님 집이 거기에 지금 해당 사항이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미 16, 17 넘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학업줄도 흐려지라고 그랬고 어찌 보면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타고난 것만큼 뭘 풀어먹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일하는 인생으로 그냥 되어버렸다. 네. 내 팔자를 거꾸로 거슬러버렸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에는 그런 오한이 들어와 있고 내가 나한테 내가 가지고 태어난 옷을 입지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 뭔가가 조금 진행될 것 같으면 꺾이고 이러는 것들이 반복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당장 현실에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경찰서에 그거 해놨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소송이 된다, 뭐 한다 해가지고 하더라도 그 돈이 본인한테 다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사장님 성격 자체도 왜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잖아. 뭘 얽히기가 싫어. 네. 맞습니다. 이거 저거 속 시끄럽고 저기서 어쩌고 저쩌고 소리 듣고 아닌 말로 내가 속물 소리 들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입 털고 던져놓고 말지 여러 소리 듣기가 싫으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해놓은 건 말 그대로 억울하고 지금 내가 돈이 없어졌잖아. 그쵸. 그쵸. 그거는 사장님아 다 받지는 못한다, 어쩐다고 해도 원래 본인한테 몫이 없는 돈은 아니시다 그래.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처는 조금 안일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경찰서에 그냥 접속만 해줬어요. 이게 아니고 그거를 파고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송사까지 이끌어 나가야지 해결이 될 문제지 지금처럼 있으면 또 가만히 있다가 코비어봤나 소리가 나고 지금 계획하셨던 일이 어느 쪽이세요? 지금 뭐 그 돈이야 워낙에 크게 뉴스에 나와가지고 워낙에 이제 뉴스에까지 나왔어. PD 수출해 나와가지고 이제 한방에 뵙게 된 거거든요.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쪽보다 지금 와이프랑 이제 이혼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결혼하기 전에도 돈 있는 건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못 먹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는데 지금 이 사기를 당하고 저한테는 이제 마이너스인데 월급 통장을 갖다 주면은 계속 마이너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데 왜 이렇게 게으르지? 저요? 사모님이? 근데 본인은 안 게으르대요. 맞습니다. 제 눈에도 게으를대요. 아닌데? 제가 봤을 땐 게으른데? 맞아요. 근데 자기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뭐 하느라 바쁜데? 쓰느라 바쁜 거잖아. 쓰던 건 아닌데 자기 돈만 챙겨가는 거지. 그러니까 챙겨가서 그 도도로 별로든 그렇게 하니까 자기 나름 딴에는 머리는 바쁘시겠지. 근데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먹고 사는 거 그거 위에서 한 게 뭐가 있냐. 이 소리가 나오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분은 어찌 보면 돈 문제나 이런 게 아니었어도 본인하고는 굉장히 결이 다른 사람이거든? 네. 맞습니다. 사장님? 네. 맞습니다. 원래 처음에 왜 결혼을 급하게 됐어요? 집이 싫어서 결혼했습니다. 집이 싫어서? 네. 나는 이렇게 뭐가 갑자기 벼락 맞은 것처럼 그렇게 어느 순간 그렇게 쑥 갑자기 결혼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거든? 연애도 오랜 했지만 결혼하자는 얘기 나왔을 때 두 달 만에 끝내고 그냥. 네. 그냥 순간에 그냥 확 그렇게 해버리신 것 같고 어찌 보면 내 발등 내가 찍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본인도 그때 지금만 드는 생각이 아니고 이 일이 없었어도 원래 기준님하고 사이는 애초부터 안 맞았다 이거예요. 사람이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분 자체가 세상의 중심이 나거든. 네. 맞습니다. 나 하고 싶은 거. 나 필요한 거. 당장 나 어떻게 되는 거. 네. 그거지 남을 어떻게 돌보거나 내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네. 맞습니다. 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그렇게 정도 많으시고 따뜻한 분이신 건 알겠는데 사장님도 대화가 않던 게 오래되다 보니까 본인도 이렇게 살가운 스타일은 아니야 이제. 네. 어? 위주할 고주할 이랬고 저랬고 하는 거. 네. 내 자존심 문제도 있겠지만 내 일은 내가 알아서 네 거는 네가 알아서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그 양반 입장에서는 본인의 그런 점이 답답할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그거는 성향의 차이인 거고 내 현실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뭐 결정적인 이혼 사유가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 근데 지금 봤을 땐 이게 시간이 이제 지나면 해결이 될 문제냐 아니면은 뭔가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냐 이제 그거가 있어야지 되는데 본인 원래 살아갈 때도 결혼을 몇 번씩 하는 일부 종사 못 하는 그게 아니고 원래 혼자 사는 그게 많거든요. 혼자 사시는. 네. 저는 뭐 이혼 이런 건 겁나진 않은데 이제 애들이 걱정돼가지고 지금 여기 아들이 있어요 이 집에? 네. 아들이 있습니다. 딸 아들이 있습니다. 몇 살이야? 중학교에 이었다. 중학교에 이었다. 어찌 보면 아들이 더 딸 같은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났다 소리가 나고 그 아들이 예민하시다고 아들 자체가 그리고 그 친구가 어찌 보면은 내 자식인데도 속을 알 수가 없대. 어? 네. 꼬맹이고 애기인데도 내 새끼인데도 속을 모르겠다 소리가 나와. 어? 워낙에 말을 잘 안 하고 그죠? 네. 내 자식인데도 속을 모르겠다 소리도 나오고 어찌 보면 사장님도 그 이모님 상 이후에 힘드신 것도 맞겠지만 그 아들 역시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어딘가에 갇힌 것처럼 더 아이가 입을 더 다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완연하게 들어와 있거든. 그 아이 자체가 집안에 어떤 상이 있거나 제가 예민하다고 그랬죠. 그거는 인간적인 환경에 대해서도 예민하다는 거고 이런 집안에 우한이 있거나 예를 들어 상이 있거나 아니면 집에 터가 안 맞거나 이런 영향이 있을 때 그 여견을 굉장히 많이 받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딸도 딸이지만 그 아들 자체가 이제 이 결혼 세발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걸 내가 잡아줄 것인가 이제 이것이 더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 아셔야 될 거는 지금 내가 이 가정을 지키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애들도 대주님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만큼 꼬맹이들은 아니죠. 그렇다고 했었을 때 지금 이별수가 있거나 공방이 있는 건 많은데 지금 이혼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지는 않거든. 그 말은 저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간다고 해도 본인이 덜컷 이혼을 선택해서 그러지 않는다는 소리야. 근데 사장님 지금 반드시 내년 7월달 이후 내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부터 훈년 들어서면 이 집에 또 산다 못 산다 소리가 나오고 그때는 또 이혼 소리가 나와요. 고비가 또 있으시다고. 어떤 역할을 해주고 어떤 책임을 지느냐가 문제지 이혼 가정에서도 아이들은 잘 자라. 혼자 있다고 해서. 그거는 지금 뭐 자녀분들한테는 물론 그게 충격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그 아이들의 정서에도 마찬가지고 도움이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거가. 그러니까 애들을 생각해서 지금 이걸 억지로 사라지. 아니요. 그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또 그 미안한데 그 여자가 재수없어. 감사합니다. 저는 오히려 더 그런 말이 더 좋아해요. 그 여자 때문에 더 재수 없대. 돈도 재수 없고 그 여자도 재수 없대. 우리 아기씨도 오랜만에 얘기하시네요. 아줌마 재수 없어 이래. 감사합니다. 돈 벌고 어쩌고 하는 것도 혼자 있을 때가 낫다고. 이해하셨어? 예. 그러니까 사장님아 뭐가 정리가 되려고 하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금전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사람이 그렇잖아. 좋을 때 주변을 되돌아보진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고 내가 살펴볼 어떤 게 있어야지 그렇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호사다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미리 한 번 조금 한 번 다시 도약하기 전에 내 어떤 상황이 정리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무리를 짚고 넘어가셔 그렇게.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람도 제대로 못 받고 외로움을 되게 많이 느껴요. 근데 딸은 엄마를 더 좋아하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살자고 그럴 텐데 아들은... 아들은 안 돼. 엄마한테 가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나는 그 아들이 더 걱정이라고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엄마 밑에서 그렇게 있는다고 했었을 때 아들 잘하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본인하고 더 닮아갈 가능성이 더 많아.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웬만하면 예치가 될 거군요. 네. 그리고 뭐 애들이 물건도 아니고 어디 갔고 저게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아이의 성향이 있는 어떤 거를 깊이 들여다봤었을 때 어떤 어머님이나 아버님 중에 어떤 쪽에서 더 내가 가까운 환경에서 자라는 게 낫냐고 봤었을 때 딸도 딸이지만 아들은 사장님이 데리고 계시네요. 네. 근데 이거를 나는 살자 뭐 하자 그렇게 얘기는 너무 힘드니까 선택은 걔가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걱정되는 거죠. 그 아들이 그렇게 엄마한테 가겠다고 안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사장님아? 네. 그리고 그 이모님이 그 밑에 지금 자식들이 어떻게 되셨어요? 따라 드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임종을 못 보셨어요? 네? 가시는 거를 정신이 없어 그래놨는지 못 오신 건지 어? 자식, 자기들 다 있었는데 응. 되게 아프셔서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그런 건지 어째 그러셨는지 아, 예예. 그 인지가 인지란 말을 제가 인지 알아듣고 뭐가 있구나 어쨌구나 하는 거가 아, 예. 그 아들이 저기 해외로 출전 가서 그 위에 그때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얼굴 못 봐서 한이 진다 소리가 나시고 아, 이모가요? 이모가 그 양반 자체가 병세는 원래도 완연하셨던 것 같아.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전서부터도 병세는 완연하시다 소리가 나고 그 아들님이 이 자식 짤인 것 같은데 얼굴 못 봐서 한이 지신다 소리가 나고 그 아들이 또한 이모한테 마음에 박히는 자손이었던 거라 그 이모도 알아주시고 풀어드시고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층가에서 오는 그런 산소의 바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계속 가다가 걸림이 생기고 금전적인 게 됐든 사람한테가 그렇든 그거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내 팔자라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집에 우한이 있거나 어떤 순간에 이런 식으로 상이 제일 면역력이 약할 때 들어 버리면 그 순간에 나한테 제일 안 좋은 걸로 치기 마련이거든요. 본인이 그거를 겪은 거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아들은 집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걸 굉장히 많이 타는 친구라고. 그 이모님 부분 이모님의 상문이죠. 그러니까 이모님이 얘네들을 어떻게 하러 쫓아온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상이 안 들었어야 될 시기에 그 상이 들면서 내가 금전이랑 같이 나를 치게 되는 그 상황이 그 상문 때문인 거거든요. 이 집에 그 산속바람을 좀 재우면서 그 이모님을 조금 그 상문에 걷어내세요. 상문. 저 같은 데다가 부탁하셔가지고 네. 제대로 그분 진우기 해드려서 한마디로 천도 해드리시고 그분 가신 자리에 더 이상 우한 남아있지 않게끔 해달라고 그거를 걷어내셔. 사장님아. 네. 이모만 모실 순 없지만 어쨌든 그분을 돌아가신 자리가 깨끗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 또 비슷한 일로 내가 송사가 붙거나 아니면 돈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일이 없으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한테도 그렇지만 우리 아들한테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말라고 그 자리를 걷어 주시라는 얘기야. 그거를 그렇게 안정을 시키고 본인이 밀고 나서야 내가 솔직히 말하면 타고날 때 그렇게 막 금전문이나 금전복이 없는 양반도 아니셔. 근데 주기적으로 계속 중단되거나 잃을 일이 생기는 거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까먹고 내가 끊기지 않았었으면 못 벌었던 돈도 아니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어. 그거를 놓고 안정을 시켜놨었을 때야 본인이 돈을 벌어도 내게 되고 그리고 돈은 벌어 채우면 되겠지만 사람 식이라는 거랑 내 웅때라는 거 건강이라는 건 놓치면 그만인 거라 짱김아 그렇게 해서 아들 조금이라도 안정시키시고 주변을 정리를 하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점을 처음 보셨어요? 네. 처음 봤습니다. 너무 계속 안 좋으면 계속 생기고 계속 이제는 한 4년째 이런 거 같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도 좋았던 건 아니지만 너무 답답해가지고 사장님 이 허리, 다리 이런 거 있잖아요. 왼쪽이 더 그러는지 그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거 허리 허리 다리 특히 왼쪽인 것 같은데 그쪽으로 몸을 좀 조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올해 지금 9월달 동지 때니까 9월달, 11월달 이럴 때 약간 사고더냐 낙상이더냐 이런 얘기가 나거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주님이 원래 약간 상반신이나 이런데 한번 흉터가 있거나 한번 칼자국 대고 가라는 그게 있어요. 진짜 예. 근데 지금 그쪽으로 몸수가 궁금하시다 좋지 못하시다 소리가 나오니까 그때 특히 9월달 11월달에 그때는 그거를 반드시 잘 살피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 절대 뭐 본인 타고난 팔자에 복이 없어도 내가 돈이 안 되고 계속 하늘만 안 풀리고 아니에요. 다만 그만큼 내가 안 된다고 했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요. 아. 궁금한 거 다 물어봤는데 저희 안 그래도 묘를 저희 조성 묘를 좀 옮기려고 그러는데 화장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자체가 이미 지금 산에 벌이 많은 상태에서 그냥 그거를 생자로 그냥 움직이게 되면 그 자체도 더 우한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제대로 그 몫을 정해서 지금까지도 이만 이만한 것 때문에 지금 우한이 많았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하고 한마디로 이렇게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또 본인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제대로 몫을 잡아가지고 풀어놓고 한마디로 신고해 놓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셔야지 지금 그거 또 2차로 손을 대시면 자꾸 묘가 보인다 그랬죠. 이거 때문에 지금 그때는 몸으로 치울 수도 있어요. 내려앉는다 주저앉는다 소리가 나거든. 신고를 하는 거는 응. 우리 같은 데 부탁해 제대로 정성을 들이세요. 몫을 제대로 잡아서 이만한 이만한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됩니다 하고 한마디로 거기다가 이렇게 된다고 거기다가 RM을 드리고 이것 때문에 또 찰잡히지 않게끔 해달라고 그거를 안정을 시키셔야 된단 말이야. 저는 할아버지하고 제 아버지하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형도 이제 쓰러져 있어가지고 이제 뭐 제가 이제 다 맡아야 될 상황이 아직 그러니까 계속 아들들이 꺾이고 그렇게 되는 게 지금 그걸 안 움직이고 화장을 안 한 상태에도 이미 지금 요에 별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그거를 본인들한테 영향 없으라고 산 사람들한테 영향 없으라고 그거를 끊어 주셔야 되는 게 맞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화장을 해도 상관은 없나요?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인 여건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나 그걸 하시겠다고 하면 꼭 그런 식으로 몫을 지어서 제대로 풀어놓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먼저 하고 그렇지. 왜냐하면 이미 그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 괜찮다가 그거를 잡아서 탈인한 게 아니라 이미 그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어찌됐건 계속 신고는 해둔게도 안 하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지금 가까운 직계로 지금 여기 상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거를 걷어 놓는 게 다음 문제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 물어보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안 좋은가요? 앞으로도? 네. 아니에요. 이것만 안정시키면 괜찮으실 거예요. 사장님아. 그거는 아예 안 된다고 했었을 때는 그 사람이 노력을 해도 안 된다고 아예 뭐를 잘못 잡았다 하면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구슬하고 뭐를 해도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지는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 가는 운만 열어주시면 괜찮다라는 소리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